나한테 너무 궁금해. 이거는 촬영 끝나면 떼요 안 떼요? 안 떼요. 나도 여기 붙여주나? 부자지 마! 아 때리지 마. 사인하자 그래도 김석주 씨. 잠깐만 나 토하러 갔다 올게. 큐트하네. 나 여기 썼어. 그만 취해라. 영주 씨 우리 내일도 촬영해요. 냉면 맛있다 먹어봤어요? 이거 드실래요? 아니요. 잠들었나? 10분만에 웃으면 잠이 들어요.